선생님, 근데 여기 맛집 뭐 사실 거예요? 선생님 선생님이 이북에서 오셨잖아. 근데 그 이북칭 만두가 그릇대요. 아, 이건 잔치인데, 잔치. 어머! 어머,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선생님? 아니, 너 다 만들어놓은 줄 알았더니 이제 하는 거야, 그래. 아니, 저녁에 저기 종종이도 라디오 읽고. 야, 이거 참 나, 이거. 맞나? 아래, 아래, 아래 뚫어 보이잖아. 칼을 여기다가 놓으시고. 이거, 이거, 이거. 여기다. 선생님, 선생님. 뭐, 뭐. 선생님이 제일 잘하셨어, 선생님이. 어머, 어머. 아,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니. 이사하셨네요? 응. 그래가지고 제가. 아, 나 앉아. 이게. 와, 사내진미네, 이게. 전복도 있어, 전복도. 그래, 전복장. 간장게장. 너 많이 먹어? 진규야? 정말 좋아합니다, 간장게장. 그래, 알았어. 이건 그거 아니야, 홀비. 아이고, 너무 진수성찬을 잘해가지고. 이리 와 앉아. 예, 예, 예. 제가 가질까요, 그러면? 예,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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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해주세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장가 가세요. 아, 예. 복 많이 받으세요. 맨날 듣는 얘기 좀 하죠. 예, 감사합니다. 아, 기가 막히네, 기가 막히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제가 생각나라고 국간식으로 했거든요, 선생님. 좀 맛있나봐요. 아, 맛있네. 형님, 이거 만두 형님이 비즈신가요? 아, 진짜. 음... 어떻게 만두가, 만두가 이런 맛이야. 맛있는데요? 맛있어? 네. 맛있어, 뜨거워. 이 음식 하나하나가 간이 안 맞는 게 없어. 형님, 경규 형이요. 진짜 맛있어. 밥만 먹고 만두 안 먹어요. 만두, 만두 다 먹었어. 형, 만두 좀 드세요. 어? 만두 왜 안 드시냐고요. 경규 형 만두 안 먹어요. 아니, 만두를 다 남기면 어떡해요. 다 한 번 남겼어. 이거 혜영이 비즈신 거란 말이에요. 드세요, 오빠. 드세요. 야, 밥을 두 공개나 먹었어. 아니, 이거 만두 하나만 드세요. 오정아, 왜 그걸 찍어서 말을 하니? 나 같으면 돼. 만두 안 좋아하는 사람 다 먹을 수 있잖아. 오정아. 그런 거 하지 마. 너 KBS 간 간 피디잖아. 저 피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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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한 거다가 피디 한 것도 있어. 나는 선생님. 네. 조금 우울하면 음식을 해요. 조금 우울하고 그러면 할 일이 없잖아, 일 없을 때. 그러면 보기나 걷어붙이고 일해. 누님의 고독 전이 음식을. 그러니까.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긴 처음입니다. 눈물 좀 흘려가. 이런 사연이 있다니, 이 음식을. 어, 그래, 사실이야. 형, 너무 옛날 거예요. 옛날 게, 옛날 게. 그러니까. 됐어, 그만해. 그래. 그래. 선생님, 타로 배우셨어요, 타로? 타로? 타로 알지. 그럼 한 번씩 봐줘. 타려? 야, 내가 타로 공부했다든지. 100% 맞아. 볼래? 그래, 그래. 한 번 봐야죠. 볼래? 커피 타임, 커피 타임 하면서 한 번씩 봐줘요. 오케이. 정말 진짜 내가 찾으면 될게. 사실은 이 중초에 전부로 온 거랑 마찬가지다. 그렇죠. 신의 운세를 좀. 신의 운세를 좀. 근데 일단 저 전보시는 분 경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니, 근데 나 이게 우습게 알았거든. 어떻게 나이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해야지. 내가 조금 공부를 했어. 나이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니, 다 필요 없어. 근데 이거요, 무시 못 해요. 오케이. 여덟 장인데요? 여덟 장인데요? 괜찮아요? 여덟 장이요? 뭔가 셔츠인데. 아니, 아니, 아니. 아우, 시원찮아. 여덟 개를 할까요? 하나 빼고 하나 빼고. 하나 빼고. 하나 빼고. 하나 빼고. 헛지 소리 소리 마 소리 소리 소리. 아니,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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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구나. 아니, 이거 굉장히 어렵네. 1부분 더 많이 드시래요. 이건 진짜 어렵다. 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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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앞이 안 보이네. 조용히 좀 하세요. 명수 드려봤습니다. 명수 드려봤습니다. 아이고 우리 명수. 얼마나. 명수요. 지금은 지금은 명수야. 달밤에 하루들이 될지 한이 많아. 제가요? 아니 누군가가. 아 딴 사람이 누군가가 봐. 올해는 무조건 니가 어디 찾다 가는데 니 차를 무뎌으로 박았어. 말도 안 돼. 그래도 시비 걸지 마. 많이 베풀어라? 알겠습니다. 저도 제가 뽑을까요? 저는 장가 갈 수 있나요? 장가가 그런 얘기는. 제 미래가 어떻게 펼치지 않나요? 잠깐만 내가 얘 해석을 해야 돼. 너 솔직히 말할래? 정말? 예. 여자들이 너무 됐어야지. 저한테요? 어. 지금 여자들이 말도 못해 얘한테. 얘한테요? 어. 내가 아는 애들이 있는데 얘 진짜 싫어하는데요? 아니야 아니야. 맞나 안 맞나 궁금해서 그래. 여자들이 무지 좋아해 얘 조우정이 만나려고. 아 얘 말을 좀 하지. 아니 그러니까. 말 들을 좀 하지. 아니야 근데 여자가 여기 뭐 몇 자나 이것 좀 찍어주세요. 돈보따리를 들고 조우정한테 오겠어요. 이거 이 보따리 안에 진문서 뭐 다 있거든요. 진문서 뭐 다 있잖아요 빗? 이 보따리 안에. 이당조리도 아니에요? 이거 11월에 결혼해. 11월이요? 응. 11월에 가서 계속 갑니까? 돌아오진 않고요? 아니 결혼해서 너무 잘 살아. 예 저는 잘 살아요. 너무 잘 살아. 예예. 부자, 부자로 아주 아내가 좋은 사람이. 아 정말 행복하게. 근데 여자는 너무 괜찮아요. 아 그래 야 우정아. 네. 내 만회자 좀 오래오래 해라잉? 아 그럼요 예. 그래. 계속 모시겠습니다. 어마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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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계야. 어머 어떡하지? 좋은 카드가 없나요? 그 카드야? 그런 게 없어요. 저는 좋은 거 나왔어요. 왜. 저도. 한숨까지 쐬어. 한숨까지 쐬어. 제약이. 제약이 뭐. 아니야 아니야. 이거 보고 한숨을 쉬고. 그거 좋은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우리 영화 제작하지. 이 카드 보여줄게 이거 보세요. 구세주가 나타나 어두운 소녀가. 구세주가 널 도와. 너는 지금 돈도 별로 없어. 근데 나타나. 널 다 도와줘. 주변에 후원자가 나왔어. 후원자가. 이거 제작자가 나타나. 그냥 내 느낌대로. 경계야. 이게 너야. 내 느낌이야. 이게. 이 소녀가 나와서. 어머나 어머나.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드릴게요. 빨간 망토. 넌 너무 좋아. 빨간 망토. 내 느낌이야. 이게 나야. 소녀가 나타났어. 내가 다 도와줄게 그러면. 다 도와줄게. 그 뒤에 집사 다 사주겠다 그지. 그냥 내 느낌이야. 이거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니. 휴대폰 좀 찍으면 됩니까. 어 찍어. 너 영화 제작 맘 놓고 해. 너 도와줄게. 형 영화에 소녀가 나와야 돼요. 아니야 아니야. 여배우 여배우. 다음 두 개 남았어. 나부터 할까. 예. 아니야 내가. 나 지금iquette. 눈이 보고 눈이 보시는 거 아니야. 아 직접 보시지? 아니 본인이 나온다. 그겠지. 크리치. 본인 거 본인이 또 봐도 돼요? 그 같은지 diz. 본인 거 본인이 또 봐도 돼요? E. 아 시커미 marginalized. 와 이거. 시커묵이야 시커미가 나왔어. 이걸 어떻게 어떤가 지난데. 정말 잘못 못 봤어. реер기orta. 이게heiro 되게encia Hmmm. 끝극이 iy contest. 마지막 안에 돼. 색깔이 안 좋아. 색깔이 귀여운 사람ers. 괜찮아 그래 여기 Dis. 마지막 안에. 색깔이 안 좋아 색깔이. 갑시다. 죽을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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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미리 뽑아서 가려주세요. 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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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지금 이래 나 정말! 동네! 형님! 잘 갔습니다! 형님이 멋있을 때 어때요? 이 그림으로 봐서는 고민이 많죠 그리고 이제 몸도 아프니까 그런데 옆에 보면은 꼭 나팔 같이 쫙 돼 있죠 네네 나팔 앞에서 살아라 그러는 운명이고 발자야 나팔? 나팔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부른다고 하죠? 우리가 딸따라라고 했잖아 그치? 바클의.. 어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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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귀 다진 거예요? 몇 개월 정도까지 저렇게 기가 얇았어요 아니 갑자기 또 동네! 동네!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얼른 여기를 보면은 낙심할 수가 있는데 밑에 자세히 보면은 희망이 있다는 거죠? 아니 희망이 아니라 전부 금빛에다가 소민이 금자님하고 말이야 일단 뭐 좋은 거네요 자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에 송선생님 뭐 이거 눈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나중에 나중에 보면은 먼저 한번 우리가 보라 이거지 형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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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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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야 형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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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렸어요 이게 지금 야 어? 이거 제가 볼 때는 음 이게 형님이 침을 다 해석해 봐 침을 좋아하시거든요 침 나는 거 침 그래서 이게 침을 멜빵을 위해 그거 쫙 맞아가지고 허리 아프세요 허리 맞아 맞아 허리가 빡 낫는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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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고 부왕 지금 바로 치료해 드릴게요 네 침이 들어가면서 많이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됐어 됐어요? 야 케잌 먹자 자 케잌 먹자 아니 끝났어 잘 끝나 거죠? 근데 이게 뭐야 타로는 재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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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기잖아 아 웃자고 웃자고 한 거니까 아 브랜드 해봅시다 다 벗어요 형? 다 벗어야지 그럼 이게 우리가 빨가고 있잖아 그리고 너하고 친구가 되는 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게 한국구나 형 다행입니다 오케이 샤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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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친구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친구야 그러니까 오케이 오케이 영남아 영남아 가자 가자 와 45초 으아 이거 어때? 와 이거 어떻게 들어가요?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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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 한 500kg 빠져요 500g 500g 너부터 들어 이따 아 오 마이 갓 위에 그 왜 으아 아 스태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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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허! 포기할 수 있어요? 포기 안돼! 안 놓으세요?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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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이돌이니까 그냥 딱 관리해준 거야 지금 아.. 기술 들어오네 기술! 이게 기술이야! 아.. 기술 들어오네 기술! 이게 기술이야! 뜨거 많이 안 놀다 근데 그죠? 아프다고.. 아프죠? 아프죠? 정'd you crazy 저이 뭐예요? 언젠가 어휴 날 seç Ec możemy 나神奇 나 못 Carlo에 안 막 랩진 우렁으로 인연을 웃으며 괴롭히지는 않겠소 시작하겠다 비누 치는 네가 할게 TV씨도 할게 TV씨도 할게 새해 첫날 땜이고 무슨 대상이야 일어나셔 정말 감사합니다 세게 밀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세게 밀어주세요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이렇게 밀어주자 이제 아유 아유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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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좋아 안좋아 형도 한번 해야돼 난 살살 안돼요 응 맨주만이 떼어볼까 어? 맨주만이 떼어볼까 맨주만이 떼어볼까 한 오 45년? 50년만 50년만이 떼어볼까 그렇지 저 저 한 번도 안아봤어 그럼 멜로나서 하얘지는 건데 이렇게 이렇게 끝에 가면 사이 빠져요 아 뭐하나 아 그지 술에 이 스포아 그 스포아 그 스포아 그 스포아 그 스포아 그 스포아 어 왜 왜 졌어 만족해 빠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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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잘해요 이야 웃기니까 모르겠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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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스 어 아 아 아 유 아 아니야 컴온 형 뭐 아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시작하자. 약국 사이씨. 이 형님 몸이 뭐 아주 뭐... 상하실 텐데요, 이 목매가. 아, 이렇게 와탱탱하시고 싶으세요. 이거 장면이 아니네요. 네, 아주 좋으십니다. 네, 좋으세요? 네. 아유, 이거 조금 더 나고 싶으십니다. 네, 무책으로 해보시오. 네. 무책으로. 네, 다 됐습니다. 수고하시오, 형님. 형님 편안하게 보입니다. 응, 편안하다. 예? 편안하게 보입니다. 이게 매니저를 잘 둬가지고. 고맙다, 지금. 예, 신맨님만에 모여가면 하시는 거예요. 고맙다. 이거 언제 한 번 밀어보겠습니다. 그렇지. 형, 겨털 다 밀었어요? 어? 겨털 다 밀었어요? 맞았지? 맞지? 자, 다 됐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맞지? 한 번, 파이팅. 네. 컴온. 몇 도예요? 아, 60도 할 겁니다. 60도. 잠깐만, 형. 네. 아, 들어가자.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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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컴온, 브라우. 아, 예스.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 아, 좋아해. 잠깐만, 잠깐만. 됐잖아? 네. 이 한국에서는 한국 문화야. 막 흐려가면서. 그때 참고 있는 거. 네. 그게 한국 남들의 몫이야. 멋있는 놈이야. 멋있는 놈이야. 네, 멋있는 놈이야. 오래 버틸수록 멋있는 놈이야. 그렇죠. 저는 잘할 수 없는 놈이야. 네, 남자인데. 형님. 네, 남자입니다. 남자. 네, 남자예요. 내 친구. 네. 하나. 하나. 뭐래? 아, 지금. 삼총사. 지금 동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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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삼총사. 삼총사 뭐죠? 삼총사. 세 명. 아, 세 명 칼. 삼총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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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삼총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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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끝나고 다 바나나유 마셔요? 풍습이야. 이거도 문화야? 문화야 문화야. 형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문화만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얘네들 고향이 중국 아닙니까? 중국. 그래서 얘네들이고 인천 타이나로 타옹 한번 갑시다. 너 가봤어? 인천 타이나로 타옹? 인생 차이나 타운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한 번도 가본 적 없어요. 우리는 외국 나가면 코리아 타운을 무조건 가. 왜요? 한국 음식 먹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이 차이나 타운 안 갔으니까 얘네. 차이나 타운을 가가지고 얘네들 음식을 한번 먹어보자고요. 그러자. 내가 사줄게. 그래. 형이 큰형 줬다꼬 지불 음식. 줬다꼬 지불. 우와 우리 사람 감정 놀랬다 해. 어디 부자. 어디 부자. 상당 부자. 어디 음식 뭐 어디 지불. 그냥 한국어 하면 안 돼요? 어디서 뭐 알아듣겠어 지금. 이야 차이나 타운 차이나 타운 차이나 타운 차이나 타운. 이 영 지팬. 이 중국 사람들의 형님 역시 빨간색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황금 빨간색. 그리고 빨간색. 빨간색. 노란색. 금색. 금색을 좋아하지. 금색. 금색을 왜 좋아하는데? 우와. 행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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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운 색깔. 이야. 한국의 행운 색깔 그런 거 있어요? 우리 한국 한국 백의민족이라고 그래가지고 하얀색깔. 그죠 형님? 우리는 하얀색을. 그죠? 중국하면 영 아닙니까? 그렇지. 영영 죽겠지 형님? 네? 좀 어리 남기지나요? 얘네들 뭐 아니겠지. 얘네들 모르지? 뭐예요? 친구들한테 장난칠 때. 내 영. 네. 알어? 네. 우리 옛날에 영영 죽겠지 이렇게 했다니까. 영영 죽겠지. 그거 한 50년 전에 장난인데. 그렇지 한 30년 전에. 그 드래곤은 뭐라고 그래? 드래곤. 롱. 롱. 롱롱 죽겠지. 롱롱 죽겠지. 롱롱. 형님이 아까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월병. 이게 월병. 들어와 봐봐. 냄새가. 형 좀 사줘 월병 한 번. 진짜 좋지. 월병이 어딨지? 이거 이거.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 이거 이거 이거. 롱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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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빙 하나씩 해. 다섯 개 사자. 이게 공갈빵. 진짜 제대로 된 공갈빵. 공갈빵. 알어? 이거 뭔데요? 이거 사이가 너무 힘내요. 이거 좀 몰랐어. 이거 몰랐지? 네. 너 몰라 이거? 알아요 알아요. 잘 모르겠는데. 형 중국 애들이 왜 이걸 모르지 애들을? 왜 그러냐. 왜 그러냐. 해방되고 나서. 맨날 좋아하는 사람들이 당국으로 벗나왔어요. 아. 아. 우리 선생님은. 중국. 중국 부르세요. 네. 중국. 네. 중국. 이야. 중국. 한국 사람 만난 거예요 그죠? 네. 저기 한번 해봐. 여기 웬일이 되세요? 아 여기 웬일이 되세요? 아 여기 웬일이 되세요? 식당에 왔다. 네. 근데 물어본다들한테. 아이고 여기 웬일이세요? 밥 먹으러 왔잖아. 그렇게 한국 사람들은. 정이 있다는 거지. 정이 있다는 거지. 알면서 물어보는 거야. 저기 한번 해봐. 여기 웬일이세요? 여기 웬일이세요? 여기 웬일이세요? 야 웬일이세요? 좋습니다 형. 좋아. 얘가 유행을 만들려고 했네. 여기 우리 끈가 되어가지고. 뺏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우. 와우. 안녕하세요 여기 웬일이세요? 식당에 왔어요. 밥 먹으러 왔어요. 이모. 메뉴 다 주세요. 메뉴. 메뉴 주세요. 중국말로. 이 웬 참바이. 이 웬 참바이. 메뉴 참바이. 중국 사람입니다. 이거 어떻게 시켜요? 에? 중국 음식은 이런 게 있어요라고 알려주고 싶은 거. 그런 거 만들어 시키라고.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마. 우리 모르니까. 네. 절대 안 물어볼게요. 번데기 같은 거 없어 번데기? 중국 번데기? 사천 짜장. 꽃빵도 시키고. 마치 충건도 시키고. 아니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이거 이거 하고 무는. 당신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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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란. 해물 짜장. 갱반 짜장면 시켜서 그냥 나눠 먹을까? 이야. 진짜 좀 중국 음식 먹어도 돼요? 그럼 지금 그걸 시키라고. 그래요? 비단 시키면 해 비단. 어 맞아. 오케이. 오케이. 그거 뭐야? 그냥 계란인데. 그 검은색 계란 있잖아요.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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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알지. 짜장. 탕수육 시켰어? 탕수육. 너무 많아요. 먹어보고. 시켜. 꺼 바로. 어 꺼 바로. 오케이. 근데 짜장면은 탕수육이 굳이 인천 차이나타운까지 와서 먹어야 돼. 그냥 중국집에서 먹어도 되지 않아? 내가 먹자 그랬는데? 아니 아니 아니. 그냥 질문이 있어. 단순한 질문. 아니 내가. 내가 그런. 너희가 훨씬 맛있어. 처음. 음식을 잘해. 처음 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술. 술. 이모. 이모님. 꼬량주. 꼬량주. 스몰. 스몰. 소오. 이거 작은 맛. 뭐라고 그랬어? 그냥 레몬티 같은 거 있냐고. 레몬?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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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레몬티를. 아니 아니 아니. 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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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위. 나이가 미스 은행자니까. 나. 나. 형님. 형님. 나 아니면 잭슨한테 받았어 형님. 미스 엔더스틴. 아니. 노 파블. 미스 엔더스틴 형님. 그림 하나 주면 돼.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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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형 원샷. 나 나 형님. 오케이. 원샷하고 형님한테 오늘. 네? 한 프로. 한 프로 형? 이거 중국에서 이거 내가 열 개를 먹었어. 잘 먹었어. 이거를 열 개를 딱 먹고 택시 타고 이제 딱 얘기했잖아요. 응. 너 연다. 중국에서. 네. 네. 너 연다. 너 연다. 안 가더라고. 좋게 좋게. 감사합니다. 탕수요. 아 탕수요. 아 탕수요. 아 탕수요. 아 탕수요. 잘 먹겠습니다. 음. 서울 탕수요. 여기 탕수요. 여기 탕수 발라. 아 저희 컵? 예. 그만해. 발라해. 감사합니다. 나 사내 오, 좀 맛있어요 맛있어? 아, 맛있습니다 음 중국 어디서 왔어요? 옌 따위 일로 와봐봐 중국의 내 잃어버린 동생이야 이게 일로 와봐봐 내가 잃어버렸는데 너 중국에서 살았구나 야 야 니네 이제 당수육이다 이게 당수육이 우리가 먹는 당수육하고 조금 맛이 다르네 달라 육수가 좀 흐르고 여기가 춘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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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중국 거랑 똑같아 똑같아? 무슨 뒤김이야 이게 마치 그 고양이 온 것 같아? 네 카메라 쳐다보고 고양이 계신 어머님한테 저거 인사해 엄마한테 인사해? 이쪽 카메라 가는데 여기로 하기로 했다니까요? 아, 일로 하기로 했는데 왜 자꾸 이쪽을 안 하고 그러네 주사 주사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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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여기로 하기로 했다 여기로 하기로 했다 중국의 배우면 생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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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지금 뭐라 그랬어? 내가 뭐라 그랬어? 건강 먼저 라고 2016년 형님 인사하고 싶어서 짧게 해 그러면 부모님이 야 제가 하고 가서 고생하는구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아니 길었어 살짝 해야지 짧게 해야 되지 짧게 할게 다시 해 다시 다시 해 다시 하라고 야 2016년 중국의 배우면 님은 신티 어 신티 어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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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식 형님은 3년 거의 어 야 뭐라고 그랬어? 3일 3일 당국에서 유명한 개구멍하고 가수하고 같이 있다고 그랬어? 형님하고 나 왜 얘기를 안 했어? 형님하고 나 왜 얘기를 안 했어? 형님의 안 돼? 형님의 애기 형님을 말해 아니 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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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시 왕 그렇다 그렇군요 진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내 두 분 굉장히 멋있어 유명한 조용너 조다거 조아 미식괴 그리고 퉁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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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어스 그렇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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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성하는 거 반스, 워다 반스 대박? 워다 반스 워다 반스 워다 반스 워다 반스 워다 반스 워다 반스 이거 수출하는 거야 이제 워다 반스 아 회원님 만두국 이거 뭐해? 아 짜장 짜장 프로롱이 갑자기 먹방이 됐네 이거 취아 씨 감사 국물이 좋아요 슬픈 먹어 네 먹어봐 이야 맛있다 형 건강하세요 야 술을 먹이면서 그만하라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야 지금 근데 술을 드시면서 건강하십시오 형 죽으란 얘기지 이제 오케이 형 제가 혼자 마시겠으면 건강하세요 오늘 우리 세 사람 떼밀었어 이제 우리 형제야 네 나 친구 친구 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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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중국말 뭐라고 그래 2016년 2016년 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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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시작 네 시작 어 친구 시작 시작 오케이 인장 시작 오케이 오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야 많이 너무 많다 형님 이거 한번 야 그죠 이 빵이 소스 같네 그죠 이거 중국어 있는 거야? 네 한국어 뭐라 그래요? 연유 연유 연유? 연유 알아요? 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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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비단 아 비단 검은색 계란 구두색 계란 아 이거 계란 삭힌 거 아닙니까 이것도 아 그래? 이것도 계란 삭힌 거예요 오 이게 계란 삭힌 거예요 에 이모 음 이게 이거 삭힌 거죠? 네 오리알 삭힌 거 이거 오리알 삭힌 거죠 야 오케이 땡큐 저희 저희는 오늘 방송하면서 여기 영남 삼촌이 더 좋아 내가 더 좋아 유치환 주민 내가 더 좋아 유치환 주민 뭐 어때요? 에이 그런 질문 하면 안 돼 누가 싫은 자라고 할까요? 아 뭐 그걸 그래 누가 더 싫어 여기 좋다고 이따가 다 좋아요 그렇지 에이 그때 굳이 한 명 골라야 되면 그래서 한 명 고른다면 누가 더 싫어 좋다고 야 동주야 에이 형 나오기까지 불안해지고 그런 거죠? 그렇지 유진아 같이 해보니까 어때? 정말 한국 문화도 많이 배우게 돼서 그리고 잘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지겨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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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너도 한마디 해야지 너도 해야지 마 동주야 너 왜 먹으러 갔어? 동주야 아니 너 정말 좋았 거야 친구도 만날 수 있어서 도대체 오늘 뭘 배운지는 모르겠어요. 뭘 배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좋은 친구 만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어요. 너희들이 오늘 형님하고 나한테 준 즐거움은. 그렇지. 만리장성을 뛰어넘는 즐거움이야. 자 항상 한국에서도 기죽지 말고 너희들 뒤에 누가 있는가? 뒀다가 이따가 있다는 거야. 그러자 보면 내가 지켜야 된다. 허니 ign한 느낌. 내 마음이 ínt다. 내 마음을 끝報다. 내 마음을 끝냐라. 내 마음을 끝냐라. 내 마음을 끝냐라. 내 마음을 끝냐라고. 내 마음을 끝냐라. 내 마음을 끝냐라. 내 마음을 끝냐라. 내 반스! 신년이 빨리! 내 반스! 중요한 날이니까 머리를 좀 다듬어야 되겠구만 안녕하세요 전 모임이 있어서 머리 좀 하러 왔거든요 이쪽이요? 네 알겠습니다 머리가 좀 짧아가지고요 조금 길어 보일 수 있게 길어 보일 수 있게 남성적으로 보이게 알겠습니다 저 근데 진짜 무슨 유럽에 있는 이발소 같아요 저희는 한국에 바보샵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시상을 한 겁니다 바보샵 한국에서는 이발소라고 하고 영어로 이제 바보샵 나이가 남아있는 우리 이 시각이 우주진료들 우주진료들 라인만 정리해? 왜? 트라우마에 심하게 안 하셔도 안 하고 라인 쪽에 잔털만 정리해 드리기 때문에 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잔탈이요? 짧은 머리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덕분에 정말 스타일 좋아하셨습니다. 오늘 모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여기 뭐예요? 어? 왜 저희를 이렇게... 이 세상이 그냥 급별로 부르니까 그걸 좀 정리해보는 의미에서 네. 연대별로 좀 앉아서 얘기를 좀 했으면 해서 이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했지. 아, 그럼 20대에서 90대까지 여기 다 모이는 거예요, 오늘? 한번 모여서 우리들의 지내온 얘기 네. 또 선후배 관계에 대한 얘기 네. 이런 얘기 좀 들어보고 네. 자, 그럼 오늘 저기 오기로 약속하는 사람 이제 들어와 봐. 누가 오셨나? 누가 오셨나? 아, 뭐야? 아, 저 형이... 저 형 어떻게... 야, 왜 좀 고음이 하나 들어오냐? 형, 이 형... 이 형님 부르신 거예요? 어휴가... 아니, 형님이 왜 대표예요? 아, 왜... 줄을 잡아서 잡으되겠어요. 딱 뜯어가는데도 안 나와. 한 마리도. 야, 참 급하대. 아니, 뭐... 아니, 그냥 개인 봤어. 아니, 그냥 대표를 모시라고... 아니, 대표가 모셔야 되는데... 아니, 시작을 모시겠어요. 아, 그럼, 그럼. 아유, 건강하세요. 아, 여기 또 뭐... 아니, 형님 누가 오는 것 같은데요? 어, 잭슨아. 잭슨. 잭슨이네. 그러니까 너는 웬일이야, 이게. 야, 야. 누가 와. 잭슨, 여기 맞아? 네. 그래. 뭘로 왔는데? 뭐... 저요? 20대 대표예요. 20대 대표? 아, 외국인이에요? 아, 뭐야? 아, 왜 3명씩 들어와? 아, 저런 거... 웃긴 사람들과 모아놨어요? 웃긴 사람들은 뭐 하셨어요? 오, 왔어. 가끔 하세요. 아, 웃겼어. 아, 웃겼다. 아, 웃겼다. 아, 웃겼어. 여기 70대 대표이세요? 80대 아니세요? 하하하하, 하하하. 또, 또 왔어? 어우... 어,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어, 이거 어, 어, 어? 저는 닉네임이 어떻게 되신지. 도망자 여긴 도망자. 흑세양이라는 걸 제작했어. 개봉이 안 됐어. 어머 여기 지금 여자가 나 하나밖에 없네. 여자를 좀 봐주십시오. 근데 대답을 왜 안 해요. 여자로 받다 내니까 아무도 대답하네. 누구세요? 저거는 뭐 이거. 우리 차라리 열리더라고. 누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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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 어디 가? 완전히 어디 가. 뭐 벌떡 일어나네. 아니 저 주문 누구야? 어떡해 내가 움직일 수 없게. 나 우아 우아. 어떡해 내가 움직일 수 없게. 나 우아 우아하게 만들어줘. 저 같아 같아. 진심은 같아. 제가 잘한다. 우아하게. 저도 저의 노래 한 번 하겠습니다. 잭슨 한 번. 아 좋아. 뮤직 주세요. 자세히 보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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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니가 하면 이라는 노래예요. 뭐라고? 니가 하면? 내가 하면 뭐예요? 니가 하면 그거고 내가 하면 뭐예요? 니가 하면 호랑마리 형님 오랜만에 호랑마리 한 거 아니에요? 호랑마리 옥아 안 났는데 여기다 나의 남자 우리야 아 하루 이틀 태형 하하하하 하나, 셋 하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훅난다. 네. 젝슨 질문 있습니다. 젝슨 질문 있어요. 무슨 분위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도 몰라. 저쪽 얘기는 내가 해명을 해주려고 그래. 이건 지금 뭔지 모르겠다 그랬지? 난 나를 돌아보야만 여러 번 했는데 나도 지금 이게 뭔지 몰라. 형이 이제 아실 때도 됐어요. 몰라 난 지금 뭔지 몰라. 지금 몇 주를 했는데 아직도 모르신다고요? 몇 주가 번에 몇 십 주지.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야만 했는데 아직도 뭔지 모르시겠다. 오늘은 20대에서 90대, 20, 90 세대가 서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고민도 얘기하고 서로 알게 되는 얼마나 역사적입니까. 그럼 KBS 22살부터 94일까지. KBS 70, 80, KBS 70, 80 없어지고 2, 0, 0으로 새로 변속이 되는 거예요. 형의 MC예요. 형의 MC래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면 그래도 살아온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냐고. 나부터 시작해서 90세를 살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 70대에 이렇더라. 20대의 고민이 뭐냐. 뭐 이런 토론을 좀 하자. 저걸 알고 지나면 좋잖아. 20대부터 그러면? 보통 제 친구들은 요즘 아무래도 연애 고민이 제일 맞는 것 같더라고요. 연애. 연애. 그러니까 이 남자 이 여자 맞는 건가? 이런 느낌이야. 20대는 연애 쉽지 않나? 그렇죠. 아니 그냥 만나는 연애인데. 꼭 지금 만나야지. 저는 일단 3년 동안 연애 금재령이라는 게 있어서 회사에서. 한동안 연애를 못 해요. 그래서 지금은 연애를 할 마음이 딱히 없긴 한데. 이제 이러다가 나중에 못 하는 거 아닌가 좀 걱정이 됩니다. 아 규정이 있어서? 네. 그쵸. 회사의 규정이. 근데 그 전에 그러면은 연애하다가 회사에. 응? 다 이렇게 적을 둔 사람은 그럼 어떡해? 그럼 끝나요. 헤어져야죠. 헤어졌다고 그래서? 진짜로? 헤어져? 아니요. 아직 만나고 있고. 아직 만나고 있고. 아니 저요? 없죠. 아니 헤어지지 안 헤어졌다고. 아니 회사 들어가기 전에 만약에 연애하고 있었으면 회사 들어간 후에 헤어져야죠. 아 진짜로? 네. 그거 단속을 하는 거예요. 네. 네. 너무. 약간 규칙보다는 살짝 약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이야. 아 그래서 저 카라가 해처는 거예요? 카라가 해처는 거야? 이야. 아이고 참. 카라는 갑자기 여기서 왜 카라 얘기를 하세요. 아니 근데 이거 하나만 충고할게. 20대 때 2년을 만나야지. 2년이요? 2년 2년. 2년? 2년 정도면 충고. 아니 아니 나야. 2년 만남이 좋네. 좋은 팬들을 만나야지. 내가 이렇게 나이 들다가 보니까 선생님 앞에서 감히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여자 이겨. 60까지 오더라니까. 그런 어떤 희유증이. 그러니까 악연을 만나면 안 되는 거야. 인연은 좋아. 여자친구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왜? 버림받았죠? 받았어. 내가 버린 여자다. 내가 버린 여자의 주인공을 했어 내가. 알았어? 예예. 좋은 사람 만나면 그 만남이 어때? 사람이 사람 만나는 거 그 못 만나면 그게 사람이야? 그렇습니다. 그렇잖아. 그럼 우리 친구랑 만나지는 않는데. 좋은 사람 만나라는 얘기야. 근데 형님은 얼마나 못된 여자를 만나서 가지고. 아직도 머리에서 털어내지 못하시네요. 그쪽에서 안 털어내. 그쪽에서요? 아직도 연락이 와요. 선생님 말씀. 아니 아직도 연락이. 큰일이네. 아니지 큰일은 아니야. 70대 시인데 아직도 남녀관계가 해결된다고. 우리 마음 노리는데 아직 어려서 몰라요. 지금까지도. 50년을 이어버렸다. 이게 왜냐하면. 그래서 좋은 사람 만나야지. 네? 재미로라도. 재미로 만나셨어요? 아니지. 재미로 만났습니다. 가지고 놀았습니까? 여자랑. 아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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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사람은 어떻게 만나요?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은. 그걸 알면. 못 만나셨어. 좋은 사람은 못 만나셨어. 진실하게 내 마음을 주어서 방향을 잡으면. 그쪽도 진실하게 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고는. 본인밖에 몰라. 알았어요? 본인밖에 몰라. 자 20대는 그렇다. 흥국이 형. 형은 20대 때 무슨 고민하셨어요? 그 해병대 갔다 와가지고. 그룹 사운드를 했는데. 하도 안 풀려가지고. 주머니 용돈도 없고. 왜 맨날 어머니한테 차별을 달라고 그래야 되나. 나는 언제 풀리나. 그러다가 한 10여 년 고생하다가. 호랑나비로 이제 풀린 거야. 연애는요 연애. 연애는 할 수가 없지. 돈이 없는데 무슨 연애를 해. 아예 못하셨어요? 내가 제과점에 갈 입장도 못 되잖아. 제과점. 빵집. 빵집이요? 빵집을 갈 정도면 부잣집이야. 난 그냥 거기서 난 지나가야 돼. 난 그 냄새 맡고. 먹는 거 보고 그냥 지나갔어. 그렇게 어려웠대니까. 근데 저도 하나 고민이 있어요. 개인 건데요. 저는 이렇게 활동하면서 부모님도 다른 나라에 있어요. 중국에 있고. 활동하면서 돈 벌어도 돈은 부모님한테 주고 그래요. 근데 부모님은. 약간. 끝까지 자기 아들의 돈 안 써요. 안 써요. 그게 더 제일. 네가 너무 힘들게 벌어서 어머니가 못 쓰는 거야. 가까워서 못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잘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제가 드린 거 쓰세요. 그래야 또 내가 또 벌수록 더 드릴게. 이래야 된단 말이야. 아니면 네가 사드려야 돼. 뭐를. 사도 안 써요. 그래도 내 생각은 너무나 좋은 어머니이신 것 같은데. 좋은 어머니. 아니 그러면. 막 쓰는 거보다 낫잖아요. 아니 괜히 나래. 안 그렇게 사놓는 거야. 좋은 어머님은 어떠셔. 돈 벌어서 갖다 드리면. 제가 예전에 어머니 돈을 많이 드렸어요. 다 쓰셨어요? 돈을 많이 드렸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돈이 이제 일이 좀 없어가지고 돈이 없었을 때. 엄마 좀 달라. 그러니까 엄마도 같이 다 썼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 쟤네 어머니는 죽는 데는 수술이야. 죽다가 많은 모양이야. 너네 어머니 기분 빠지. 돈 내 자식을 막 쏘는 수술이야. 그렇지. 아 가봤어 근데. 그것도 낭조해 보면 어머니가 가지고 계시다고. 아 그럴 수도 있어. 그럼 절대 자식들이 벌어주는 돈을 허터에 쓰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어. 저도 어머니 뭔가 좀 인생에 한번 즐겼으면 좋겠는데. 어머니. 안 그래요. 그렇게 내가 너희 부모님을 한번 내가 만나야 되겠다. 양아버지로. 근데 진짜 양아버지로 두기로 한 거야. 네. 넌 뭐 그걸 딱 안 줘. 넌 좀 가만히 있어. 야 너 가만히 있자. 너 가만히 있자. 너 가만히 있자. 다시 한 번 써. 가다가 자꾸 네가 끊어져. 이거. 아 넌 왜 좋아.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얘 때문에 바로 눈이 더 난다. 형님은 20대 때 무슨 고민하셨어요? 20대 때. 20대 저기서 해 저기서. 아니 형님 20대 때. 난 20대 때 고민을 짬이 없었다. 난 20대 때 고민을 짬이 없었다. 전쟁 크게 돼서. 전쟁 크게 돼서. 20대 때 형님은 전쟁을 하고 계셨어. 아니. 전쟁 했다고. 이건 군인이 아니라 전쟁 하셨다고. 그 중에서 날 보고 20대 때 무슨 고민이냐고. 우린 그때 고민을 짬이 없었어. 그냥 전쟁 해야지 뭐 또. 특히 나왔던 사람은 고향 떠나서 그냥 그럴 때니까. 그래서 요새 20대들이 고민하고 뭐 하는 거 들으면. 신기하기도 하고. 또 왜 그때 나는 그거 한 번 생각도 못 했는가. 그런 후회도 되고 그렇지. 30대 고민이. 그랬어요 그랬어요. 진짜 고민이 있어서 우리. 30대 제일 큰 고민이 저거래요. 결혼. 이게 사실 요즘 30대들이 결혼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결혼을 좀 해야 된다는 주의인데. 자꾸 저는 이제 선배님들이 다들 진짜로. 야 결혼. 안 할 수 있으면 하지 마라 라고. 이게 결혼이 꼭 해야지 행복한 건지. 아니면 안 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건지. 집안에서는 뭐래. 집안에서는 뭐래. 집안에서는 뭐래. 집안에서는 하라고. 그럼 해야지. 간단한 거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죠. 자기가 마음이 가야 안 하고. 그럼 혼자 살아. 아니야 아니야. 그걸 하고 싶은데 하면. 야 하고 싶으면 해. 안 좋은 것들이 많아요. 하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 싫어. 싫네. 되게 쉽게 해결되는데. 아니 진짜 결혼이 저희 고민거리. 왜냐하면 이게 결혼할 때 돼서 자기 집입도 없고. 맞아요 또 이런 것들도. 요즘에 삼포세대 아세요 형님? 삼포세대. 결혼 연애. 그리고 출산을 포기한 세대는 삼포세대라고 해요. 왜 그렇게 살아. 왜 포기하고 살아. 목욕이 안 되니까. 집도 있어야 되고. 뭐 애기들. 야 육아비도 엄청. 육아비 엄청 늘죠. 너 그동안 많이 벌었잖아.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돼. 좀 많이 써가지고. 이거 노르메니야? 야 이 클럽을 말려고 안 하려면 안 때렸죠. 아니 그러면은 승국이 형, 개인이 형은 결혼해서 행복하신 거예요 지금? 진짜 궁금하네. 아니 어떻게 승복하고 살아야지 어떻게. 아니 행복하시냐고요. 아니 행복하고 승복하고는 다른 거야. 승복 말고 행복이요. 행복하셔서. 그래도 불행하면 지금 이 나이에 어떻게 할 거냐고. 행복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승복하고 살아야지. 행복하다는 게 제일 달라지. 승복. 승복.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른데. 그럼 행복하세요? 사람들이 다 다른데 행복하다는 표현을 하자. 행복하시냐고요. 아니 그렇게만 행복하려고 결혼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일단 행복해요. 아니요. 이건 부모님에 대한. 행복하냐고요. 승복하다고 그래. 야 그럼 내가 여기서 불행하다고 하면 불편이야. 야 자식도 지는데 돈 많이 내려가더라. 국민이 지금 고민하는 거는 다 갖추어가지고 결혼을 한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고. 결혼해서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런 기쁨. 그렇죠. 그것도 즐거운 거야. 네 맞아요. 어떻게 다 갖추어 놓고 결혼을 해. 근데 이혼도 많이 하잖아요. 어? 이혼도 많이 하지. 사실 그 이혼을 하는 거는 서로 뭐 이상도 다르고 개성도 다르고 다 마음에 안 맞아 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하나의 상처예요. 그 하나의 상처는 상처. 그것도 하나 또 다시 결혼을 해보면 이혼한 사람보다 나은 것도 있겠지만 또 못한 게 있다고. 소개 선생님한테 저도 질문할게요. 이거 언론에서 만들었는지 보지만 연세들 많으신 분들이 황혼 이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말을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같이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잘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 황혼 이혼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걸 자꾸 좋게 비추는 것 같아서 난 저는 불만이고 황혼 이혼이 좋은 겁니까? 난 황혼 결혼을 한 사람이야. 지지난주에 결혼한. 예예예. 연말에 결혼. 작년 연말에 결혼하신 분. 결혼을 제일 늦게 하신 분이에요. 89세에 하셨어요. 서로 살아가다 보면 잘 살았던 생각 안 나고 서로 못 해본 생각이 많이 나. 그럴 때 내 인생이 끝나기 전에 나도 다른 세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게 있잖아. 어? 야 나도 저기처럼 나도 좀 호황도 받았으면 좋겠고 하루라도 그런 게 있고. 흥흥아. 그렇지. 야 너. 방에서 왜. 우리 황혼 이혼 한 번 해보자. 우리 황혼 이혼 한 번 해보자. 어. 아니. 아니. 역시 그 이혼을 다 먹기 좋으려고 그래. 아니. 내가 하고 싶어서 했냐고. 운명이 그. 아 그러세요. 거역할 수 없는 운명이. 아니 황혼 이혼 자체가. 지금 그. 아 느낌이 좋은 것 같아. 대신에 이제 해가 딱 일 몰 때. 짜자자자. 그러면서. 새로운 도전이야. 20대 때 그녀에게로 다시. 20대 때 그녀에게로. 그럼. 아까 30대의 고민은 그것밖에 없어? 예. 없습니다. 이제 40대. 40대. 저. 내가 고민이다. 아니 왜요. 제가 제 고민인데. 오종이 그러면 내가 고민이야. 내 아버지하고 내가 한 얘기가 있어서 참 이게 고민이에요. 그럼 40대가 되면. 보통 다 결혼을 했잖아요. 다들 걱정하는 게 탈모를 걱정한대요. 아. 뭘 걱정하지. 지금 4신 넘었는데. 머리카락이 아예 없는 친구들이 있어요. 벌써요? 머리에 띄었나? 우리 저. 저기 봐요. 저 윤고은 피디 봐요. 저 30대 지금 한 됐는데. 탈모 때문에. 탈모 같다고요? 머리가 머리 한 엄청 빠져요. 여자가. 지금 없잖아. 여자가 탈모야? 이것도 나돌 시작하고 나서 이만큼 빠졌어. 빠지면 하죠. 맞아. 맞아.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빠져요. 빠져요. 더 커 봐. 뭐 수십 개 가지고 다니는 데잖아 그래서. 아 말이요? 그럼 써서 잘 어울리잖아. 나도 지금 조금 남은 거 남은 거 다 밀어버리고 또 과처럼 쓸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할 거야. 저도 봤는데 이덕화 형님이 가발 잘 어울리죠? 그래. 축구 하실 때 헤딩 날아오잖아요. 가발 벗고 헤딩하고 다시 쓰세요. 아 진짜. 아 진짜. 가발 살짝 벗고 헤딩하고 다시 쓰세요. 아니 진짜. 옛날에. 아니 나도 옛날에. 내가 봤어요. 야. 넌 어디서 봤는지 모르지만. 그 형이 벗었다는 건 최근인지 모르지만 옛날에는. 최근에 축구할 적에. 가발 쓴 채로 헤딩을 해요. 하다가 벗겨진 거예요. 헤딩을 해서. 네. 볼은 다 들어갔는데 이게 떨어졌는데. 그렇죠. 고민하는 거야 이거. 조금 조금 가야 되느냐 가발. 무조건 가발이에요. 어디에 봤어요? 김동건 선배님 있으셨잖아요. 네. 김동건 아나운서 이 가발 쓰시나봐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MC로 딱 이제 가요 무대에 딱 센터에 서 있는데. 차가운 날씨를 무릅쓰고 이곳까지 와주신 여러분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PD가 약간 선생님 약간 오른쪽으로만 이동할게요. 약간 만요. 그랬더니 가발을 이렇게 너무 써요. 가발 구원한 차이요. 이런 희망이 있어요. 너 가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 예?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나도 이제 끝났다. 너 케비스 끊으라고 하는 거야? 이거 케비스 끊으라고 하는 거야? 자 이제 우리 흉국이 형. 50대. 50대는 뭐가 고민일까요? 60이 곧 다 돼가니까 그거 고민이지. 나이 좀 그만 먹어야 텐데 그런 거 아니야? 아 진짜 내일만에 50에. 50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정년퇴직. 아니 아니 나는 뭐 직장인. 직장인은 아니고 자식 걱정이죠. 40. 네. 제가 지금 기록이 올해 13년째인데 아 집사람이 너무 너무 많이 고생을 해요. 난 나대로 고생하지 마는 맨날 이 아들 딸 때문에 근데 우리 딸내미가 이제 고등학생 올라가는데 하이스쿨 얘가 또 기가 많아요. 날 닮아서 그런지 그래서 뭐 춤도 잘 치고 하잖아. 기가 많구나. 주현이 사진 있죠? 어 있어 있어. 그거 한번 보여주세요. 주현이 사진으로. 아 너무 예뻐요. 요새 너무 컸어. 잘 될 짠데. 이렇게 컸어 이렇게. 이렇게 컸어. 요즘 이런 눈매를 가진 분들이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생홀에다가 모델 김고은 씨 뭐 이런 박소담 씨 이런 거. 우리 주변은 그런 부모들이 많아. 나도 뭐 그거 참 부모된 도리로서 밀어주지 못해서 아픔도 가진 사람이지만 역시 열심히 벌여 하겠다고 그러면 뭐 흑익이 힘이 뭐 주려면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해서라도 그렇죠. 밀어주자. 감사합니다. 60대에 60대 고민 좀 갈게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가끔 웃으면서 그런 얘기 합니다. 친구들 만나고 그러면 야 옛날 같은 거 우리 죽을 나이야. 솔직히 말해서 묘짜리나. 어? 깜짝이야. 무슨 묘짜리야. 묘짜리. 아니 그럼 묘짜리 일찍 봐놓으면 또 더 무병장수한대요. 그런 것도 있잖아. 깨다. 그러니까 형님 너무 크게 자제하지 말고 그냥 나 볼 땅이 좋대. 아니 그럼 왜 들리래 이거. 아직 그런 얘기를 했잖아. 안 됐잖아. 제 친구들은 많이 봐요. 진짜요. 이거 뭐예요. 어떻게 해요. 70대 고민 어떤 게 있어요. 70대 고민. 네. 진짜 뭐 지금 남 얘기 같지가 않은데. 나보다 젊은 놈들이 이렇게 떨어뜨려다니. 진짜. 헐 말이 없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나도 이제 53년 됐나 봐 내가 연기자. 그래서 53년 전 얘기예요. 네. 이게 30년을 앞치마 둘러두고 하니까 앞치마 둘러두는 역할만 걸려. 그래 연출자들이 경쟁을 벌였어. 천 원주 단 프로의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내 거다. 역할은 가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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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부. 주인 아니면 바뀌는 거야. 삼위 자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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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위 자네. 삼위 자네 갔다. 삼위 자네 갔다. 이거 어후 밥상 들고 아침까지 저녁까지. 오 그렇게 가정부 대사람 좀 많아요. 마님 생들여 갈까요? 마님 뭐 해 가지고 갈까 이거 딱 두 마디야. 제일 무서운게 방송국에서 빨리 안 시켜줄까 봐. 지금 타렌트가 몇 명. 2천 명이 다 돼요. 2천 명 속에서 이거 뽑혀야 되는데 정말 드라마하나 들어가고 그가 하늘의 별이에요. 문이 요만해 바늘구녕이야. 전홍준 선생 같은 지금 저기 일생 동안은 나는 왜 이거 말해 가지고 있는 피해가 얼마나 크겠어. 다른 사람 보고 하라고 하면 한 사람도 할 사람이 없어. 안 나오지 또. 그럼 안 나오지. 그게 이런 특헌을 내가 맡았다고 생각하면 당당한 거지. 참 행복한 분이다. 연기내서 열심히 연기하십사. 그럼 박수 쳐. 우리 드라마 많이 들어올 것 같아요. 제가 뭐 외람된 추천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왜 꿀쩍꿀쩍해 이래. 왜 그랬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야 뭐든 좀 줘 봐라. 아니 왜냐하면 70대가 돼서 새롭게 로맨스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고 관심도 로맨스에 많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너나 연애해라. 저도 하죠. 그런데 70대의 로맨스가 황혼 로맨스가 진짜 엄청나게 열정적이래요. 원준이님도 진짜 그런 생각도 해 보셔야 돼요. 남자친구. 연화도 있으시고. 연화도 있고. 90대의 무슨 시간이. 아니 나는 얘기는 잘해주냐. 자기는 못하고. 자기는 못하고. 누님도 진짜 정말 남자친구든 이렇게 만나셔서 좀 교류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진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항상 느껴요. 마음은 아직 청춘이시죠. 마음은 아직도 청춘이고. 그러니까. 멋있는 남자 보면 멋있어 보이고. 네. 그런데 이제 나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거 못할 때가 있어요. 이제 내가 이제 헬스크럽에 나가서 이제 건강하려고 막 이리 뛰고 건강하고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많은 사람이 있어요 지금 그런데 날 와서 반갑게 웃어지고 허억 하는 사람 보면 걸음 먹고 그.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다 반고워 해. 그러니까 내 주제를 알아야 되겠다. 내가 이런 사람들 상대밖에 안 되는 거 같아. 아유 이렇게 슬픈 얘기. 아니 뭐 그런 얘기를 하세요. 아주 그냥 훌낭하게 웃고 다가와서 나도 가슴이 내려서 안녕하세요 보면. 모둑탕에 가면 섀도 복싱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80이 넘으셨는데 섀도 복싱을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안되니까. 다 잊지요? 80을 소개해드린다고? 아니 섀도 복싱을. 소개팅 좀 해주세요. 그 할아버지 그 지금 왜 하세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옛날처럼 되겠지. 그 연습하고 계시니까. 그분 이렇게 그냥 전성기 때 그 섀도 복싱할 때. 제가 그분 모시고 와서 꼭. 그래요 한번 만나볼 수 있어요. 80대인가 80대. 80대에도 고민이 있나요? 글쎄 나 개인적으로는 정말 고민이 없는데. 이제 주변에 우리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아침에 눈을 뜨면은. 이거 오늘은 어디 가서 뭘 해야 되나. 시간은 많고. 이걸 어디 가서 보냐나. 왜 이렇게 하루가 기냐. 그래도 난 연금 나오잖아. 연금이 문제가 아니야. 아직 멀쩡한데 이 일이 없다는게. 얼마나 맥 빠지는지. 내가 할게 아무것도 없다는게. 나는 다행히 참 연예인 상록에 나와서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내 주변에 친구들은 갈 곳이 없다는 거야. 갈 곳이. 하긴 어르신들이 갈 데가 마땅치가 않죠. 다 젊은 사람들만 막. 젊은 사람들이 놀 때는 뭐 클럽으로 가고. 어디를 뭐 운동하러 가고. 예를 들어 홍대나 이런 데 뭐 가시면은. 아유 그런데. 홍대를 어떻게 하냐고. 그런데. 저처럼 우리도 안 가는데. 파고 다 공원은 몰라도. 그런데 돌아다니면서 고철치국을 외워봐도 안 가지. 홍대 이런 데 좀. 그러면 형님은 80대 고비를 넘기셨잖아요. 난 넘겼지. 그럼 지금은 고민이 있나요? 난 희망이 있지. 아 고민이 없어요? 박수 한 번 쳐야 돼. 난 희망이 있어. 지금부터 참 내가 마음에 있는 거 해봐야 되겠다는. 나는 내 시대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나 정말 그런 생각을 한다고. 또 한 번 박수인데. 어 쳐야지 쳐야지. 시대가 왔다. 어 시대가 왔다. 또 나는 예능계에 와서 평생을 마친 걸 잘했다. 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우리 앉아있는 우리가 없었으면 얼마나 또 침심했겠어 모두가. 그렇잖아요. 또 박수. 또 박수지. 마침부터. 그래서 우리 상록회 얘기도 했지만은. 옛날에 1등이라고 한 분들은 다 그 시대를 지나가고 나니까 안 나와. 안 나오려고 그러지 뭐. 그래서 그 사랑빵을 만드는 건데. 우리 상록회 나오는 분들은 치매로 돌아가신 분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이게 기록이라는 거야 소위 말하면. 거기가 죄송합니다 선생님. 몇 살서부터 거기에 회원이 되었고. 형님 가실래요? 방금 옆에 들어가신다고 하네요. 아니 진짜로. 그럼 제가 60세 이상이니까. 그러면 나만 빠질게 세 분이니까. 나는 빠질게. 신입 회원 2명 추가합니다 신입 회원. 형님이랑 같이 갈 거예요. 형둥이가 와야지 오면 이렇게 오시면 와야 돼. 아니 저 아직 안 됐습니다. 2년 남아오니까. 신입 회원으로. 니가 와서 아까 뽀 가지고 놓은 거 좀 가르쳐줘. 막내래요 막내. 저희 막내로 들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런데 막내로 들어오면 좀 힘든 일이 있어. 뭐해 또? 나는 지금 나이가 80이라도 선배님들하고 술 먹으러 가면 고기 굽고 자르셔야 돼. 고기 자르셔야 돼. 내가 들어오라는 거야 들어와서 나한테서 각이 좀 꺼내봐. 50이시면 고기 자르셔야죠. 다 이제 예능인들이 모였으니까. 저희가 세대별로 좋아하는 예능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거로 다르죠. 그래서 기억나는 거 하나씩 한번 얘기해보는 걸로. 중국에 했을 때 엑스맨. 너.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저한테는 까맣떡 가보자거든요. 너 바보지? 너 바보지? 여러분. 사모님 보다 김혜 씨가 오고. 내려봐 내려봐! 내려봐. ※ 불가능한 꿈을 꾸면서 간다. 방금 영낭 경기한테 고맙다 우리 나를 돌아봐 팀한테 정말 고맙다 나를 돌아볼 시간이었는데 최선을 다했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